직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표에 곧장 똑바로 가겠습니다. 선수를 반듯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헤드를 당긴 다음에 바로 빼지않고 스왑을 줘서 떨어지는 만큼 다시 잡아줍니다. 떨어지는 각도가 대략 5도 내지 10도라면 5도 10도만큼의 힘을 주어서 리커버리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속동작으로 하면 속도를 내면서도 여전히 직진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저으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을 다시 오른쪽에서 저으면 비는 다 끄쳤네요. 비는 다 왔어요. 비가 다 왔네요. 확실히 우산을 안쓰고 하니까 또 좋네. 점점 더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찾은 후에 Link을 찾아온 후에 캔리아 플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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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